다음 곡은 이승열 선생님의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라는 곡이고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 한번 떨어진 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진 곡이에요 한번 떠나간 김진석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돌아오지 않아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그럼 돌아올 수도 있겠죠 트윙으로 가겠습니다 펀케이스 귀여워 펀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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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오는 건 나비아 난 허벅 속에서 멈춘다 역시 내겐 찰나였어 이어갈 순 없겠지 하지만 밤은 까맣게 내려 하늘거리는 잎새를 흐르고 계절은 다시 돌아온대도 떨어져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 떨어져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 떨어져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 떨어져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